28년 차 수능 영어 전문 김주영 선생님을 딱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언밋, 언밸런스, 취미생활입니다. Oh, don't you know, don't you know, yeah! 이런 게 고민이 되는 날은 올 줄 진짜 몰랐는데요. 해마라는 게 진짜 크게 다쳐서 기억을 잘 못해요. 어느 정도로 기억이 그럼 짧은 것 같아요? 1시간 뒤?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뚝뚝 흘러요. 얼마나 답답하고 아직 어린데... 여기 온 거 오늘 좀 행복한 기억이었으면 좋겠다. 이틀 정도는 가게.